애니멀 로우 티비 애니멀 로우 티비 안녕하세요 애니멀 로우 티비의 테드입니다. 자 드디어 슬라잇이 정말 열화같은 성화에 105분이나 이제 해주셨는데 바로 추첨해서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도 녹화도 한번 하고요. 네 녹화도 시작해요. 주작처럼 보이면 안되니까 지금 이 화면은 제 집에 있는 컴퓨터 화면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서 이렇게 봐야죠. 좀 빡세요. 아이디가 있는지는 보셔야 되니까. 몇분이죠? 105분. 아시겠지만 이거 추첨하면 직접 수렴이죠. 시작해서 추첨할 수 한 명 맞죠? 바로 하겠습니다. 55번 이름 주찌 하루 최강 내야 주찌 하루 가만히 계세요. 이거 편집 안 할거니까. 주찌 하루 최강 내야 아이디가 어렵다. 주찌 하루 최강 내야 축하드립니다. 55번 주찌 하루 최강 내야님 어떻게 이제 해야될까요? 컨택이나 이런거에요? 일단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서요. 애니몰로 쪽지랑 채팅을 걸어주세요.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직수령입니다. 끝. 다시한번 짐 언제 Ensign 네이버 카페 ch